이거 어때요?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데일리 가방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가방이 있어요, 이사님 알아요 근데 내가 선물한 가방은 없잖아요 NBA 동문모임이라더니 원래 이렇게 거짓말 잘해요? 아까 말 더듬는 거 못 느꼈어요? 저 진짜 이렇게 비싼 가방 필요 없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? 뭘요?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아, 맞다 와, 큰일 났네 자기 생일도 모르는 애인한테 앞으로 내 생일은 어떻게 챙겨봤지? 생일 때마다 남진이가 맨날 챙겨줘서 까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역국도 안 끓여줬어요? 대학 입학 시험 때 한 번 끓여주신 적은 있어요 아주 슬픈 얘기를 엄청 웃기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가방 사고 옷도 한 벌 사고 구두도 삽시다 그동안 못 챙겨봤던 생일 선물 내가 다 챙겨줄게요 진짜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요 아니면 그러면 작은 가방 작은 가방 작은 가방